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그게 참 문제인데 그거는 사람이 62 정도 된 사람한테 뭐라 하라 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진 원형에 가깝게 의사결정을 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주 도지만 아주 간단한 확인할 수 있는 제주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복습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하고 수기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상황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차익값이 이재명 후보가 마이너스 2%에서 11%까지 기록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좌우대칭이고. 그냥 이 그래프만 보면 이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에 손을 댔구나.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의 표를 빼앗았구나. 그리고 심상정 후보한테도 표를 대부분 빼앗았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선 이후에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의 선거데이터 후보별 거소선상투표 후보별 제외국민투표 후보별 관외사전투표 후보별 동별 관외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일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선거데이터상에서 조작 흔적 그러니까 선거데이터상에서 규칙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걸려든 거 아닙니까. 뭐가 걸려든 거 아니까. 3구 대통령 선거 제주자치도의 제주시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 가운데서 15%를 빼앗고 심상정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 4,313표 가운데 15%, 647표를 빼앗아가지고 이것을 몽땅 누구한테 줬는 거 아니까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 표수가 8,785표입니다. 그래서 8,785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그다음에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에 빼앗았습니다. 다른 모든 지역들은 다 손을 안 댔습니다. 이런 것이 딱 선거데이터 분석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훔쳤는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윤석열 심상정 외 모든 후보에게서 여러분들 몇 프로를 훔쳤는가 하니까 4.105%를 훔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참가자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4.105%를 빼앗고 4.105%를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줘가지고 총 여러분들 조작규모는 여기 나오는지 8.2%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8.2%의 표에 이동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좀 조심해서 여기는 8%밖에 조작 안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한 겁니다. 이게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표가 좀 강한 지역이죠. 보시면 이재명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56% 당일투표 득표율이 52% 격차는 플러스 4.1%입니다. 서울처럼 그렇게 많이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0% 당일투표 득표율이 43% 차익값은 마이너스 3.3% 그러나 뭐 적게 했던 안 했던 간에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4.105%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맨 위에 있는 것이 다 뭔가 하니까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거를 15% 15%가 뺏기지 않는 상태로 진짜 사전투표율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밑이 진짜고 위에가 가짜입니다. 위에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밑이 제야 전문가가 추정치를 만든 겁니다. 추정치를 만들어 보니까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사이가 다 오차범위 2.3 2.7 그래서 조작 총규모가 제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사전투표를 다 손을 댔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것을 조정을 해보니까 이재명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49% 윤석열은 46%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작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이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의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아름답죠. 기계적 아름다움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 다 여러분들 뭐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옮긴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이값도 큽니다. 물론 서울에 비해서 작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것을 다 수정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을 구하니까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작은 차이값을 가진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이게 여러분 정상투표라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조작된 투표라는 것을 3구 대선을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거가. 검찰이 이거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거 누가 했노? 누가 했노? 당신이 했나?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적이 없으면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왜 이 모양이고 중국에서 수입했나? 북한에서 수입했나? 물어보면 되겠죠. 우리는 수입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누구가 만들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누구를 제조물 책임법도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